티키타카 이슈크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프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정은 기자고요. 오늘 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소식을 살살 녹여서 떠먹여드리는 티키타카의 핵심 코너 이슈크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행할까요? 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심판사건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앞서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소추가 있었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린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자세한 이야기는 관련 뉴스 잠깐 듣고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난을 관리하는 주무부채장인 이 장관이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진 못했더라도 헌법상 의무와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네, 어제 오후에 한 2시 반쯤이죠. TV 화면에서 속보로 막 전해졌었는데 탄핵 기각, 이 네 글자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가 사실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들 모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원 기각이요?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그리고 지난 2월 탄핵소추 의결한 날로부터는 167일 만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장으로서 사회재난과 인명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태원 참사 발생하고 269일 만에 내려진 헌재 판결인데 이 탄핵까지 이렇게 가게 된 여러 쟁점이 있었잖아요. 좀 더 짚어볼까요? 네, 우선 탄핵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중대한 법의원이 있었다라고 찬성을 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파면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중대한 법을 위반했다. 네, 그렇습니다. 중대하게.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이 장관이 위반했는지를 우선 봐야 됩니다. 먼저 사전 재난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 그리고 사후 재난 대응에 대한 조치 의무, 마지막으로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 이렇게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 전후로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다중 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참사 이후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와 협력을 요청하는 등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3번은 그간 논란을 빚었던 이 장관의 각종 발언을 문제 삼은 부분입니다. 참사 다음 날에 경찰과 소방을 배치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거나 현장에 늑장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었다 등 지탄의 대상이 된 문장들이 많았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 하지만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세 가지 모두 헌법상 위반 자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이번 판단을 놓고 봤을 때 과거의 그런 심판들과 좀 비슷한 지점이 있나요? 네, 국무위원으로서는 이번이 첫 사례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앞서 세 번의 탄핵 심판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서는 이제 첫 사례라는 거죠?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2021년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순서인데요. 2004년과 2021년은 기각됐었고 2017년에 유일하게 인용이 됐었죠. 이번 판단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좀 연상케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분이 좀 포함이 돼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치권도 정말 많이 주목을 했고 유족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상반된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최근 계속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선고 직후에 바로 좀 입장이 나왔는데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면서 이 탄핵소추를 이끌었던 야당 측에 좀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동시에 국민의힘에서도 야당이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야당은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은 참사 최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탄핵 기각이 되고 나서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좀 벗어난 모양새가 된 건데 바로 직무에 복귀를 하는 건지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저희가 짚기 전에 먼저 이상민 장관의 발언 잠깐 듣고 올게요. 이번 결정으로 이장관은 직무에 즉시 복귀를 했습니다. 결정 직후에 소모적 정쟁을 멈추자 이런 아픔을 또 겪지 않도록 같이 힘을 모으자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고요. 이장관은 어제 오후에 집중호우 피해복구가 이뤄지고 있는 충남 청양 현장을 바로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수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주무부처로서 어려움이 컸던 행안부 내부에선 완도하는 분위기도 흘러나오는데요. 한편으로는 입장문에 담은 이장관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행보로도 비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태원 참사 당사자인 유가족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가 이장관 입장에서는 고민 지점일 겁니다. 네, 헌재 결정에서는 얘기한 것처럼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는 했지만 이 행정안전부장으로서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장관 외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용산구청 책임자들이 되게 많은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재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모두 23명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핵심 피고인은 이 중에 6명이거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재판은 답보 상태입니다. 우선 법정 구속기한이 6개월인데 이걸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들 모두가 보석이 된 상태고요.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서너 차례 넘게 공판을 열어서 검찰 그리고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인물들 여기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참사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내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수사나 재판에. 또 하나의 쟁점이죠. 이태원 참사특별법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지난달에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돼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다만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등 야권에 이상민 장관 앞에 서서 여권이 맞서는 형국이라 언제쯤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네 빠르게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세 줄 요약해 주시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건데요.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야, 유가족 등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특별법 본회의 통과 등을 둘러싸고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정쟁을 멈추자라는 이상민 장관의 주장도 나왔지만 오히려 이제 헌재 판단을 두고 나서 이제 정쟁이 더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유족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지 또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등 관련 소식도 티키타카에서 빠르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소식을 쉽게 간결하게 정리해드리는 입슈크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쓸모있는 정보 가져와서 10분 안에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네. 덕현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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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